.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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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킨 게임 다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자 지금 시간 9시 51분 10시 1분까지 써주세요 오빠 1점 오빠 500점 하얀공 갠토객 서열 1위 300점 노란공 자 다시 써주세요 2득점 3점 하얀공 오빠 500점 노란공 서열 1위 300점 4점 4점 5 5대0 아이고 오우 장영훈 사장님도 참여하셨네 네 네 서윤사사님 반갑습니다 6 6 9시 1분에 있으니깐요 10시 1분 7 8 자 10시 2분에 마감하겠습니다 10시 2분 8 8 8 8 대 0 9 9 9 대 0 오우 조금 괜찮다 오우 오우 오빠야 조직의 승관의식을 한번 보여줘 노티나한테 11. 11대 빵! 12대0 13 13 자 치킨핑트 합니다. 13 하얀공 500점, 노란공 300점이에요. 넝쎄 15 15대0 15 16 큰어신 조직의 쓸모씨를 보여줘! 16대0 아, 이거만 나왔으면 끝나는디 뭐라고 하는거니? 기록이 나오나? 아니, 뭐야? 아니, 뭐야? 15 아니, 그게 낫네 뭐 17 17대0 빵을 크게 강조하면서 놀림이거 18 이야, 1이닝에 18점 땡큐 18점 19점 19 19 빵! 빵! 놀리면서 어, 길다! 19대0 끝 턴 아, 좋다, 좋다 지금 1위는 얘기였어요? 어, 1위! 19대0 19대0 그 분이 오시다가 도망가셨나봐, 갱또가 19대0 그 분이 오시다가 도망가셨나봐, 갱또가 1위는 2위는 6개 정말로 10대0 아 나 이거 그러니까 또 이게 뚝 올라오지게 뚝 1 1 1대 19 2대 19 몸 쉬는데 준비 오오오오 야 대박 오 셀프로 완전 수비하면서 치고 있는 우리 큰 어르신 2대 19 2대 19 어? 야 이거 결국 다 치네 노치네 주둑기야? 3대 19 3대 19 아니 주둑기가 원래 겟뚜 아니야? 후깟이라고 후깟이 하고 아 말하자면 겟뚜이 들어간거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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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인상 좀 쓰고 있어 눈에 불 좀 켜고 인상 좀 쓰면서 장구를 쳐 웃으면서 치면 안돼 나와 나와 너 나와 아무리 웃겨서 아 진짜 진짜 미치겠다 득점 5대 19 아 참 맥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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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겹고 너무 두꺼워서 없어 턴 19 대 5 오우 오우 오빠야 그냥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해 300도 선배 그럼 편해 마음이 오오오오 어디까지 내려오냐 자 20 대 5 스위치 osu 자 이제 오후 9분입니다 열 시 2분에 자동마감 하겠습니다 열 시 2분 아흥 21대5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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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설과학사랑사장님 25점차성 이렇게 쓰시면 안되고요 흰공인지 노란공인지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누가 아이고 나이스 왜 나이스 왜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25점차성 이렇게 쓰시면 안되는데요 흰공이나 노란공인게 쓰셔야 되는데 자 10시 2분에 마감이세요 아 흰공 예 알겠습니다 어 오빠 1점 1 2점 2 23 대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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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대 6 네 장영사님 안녕하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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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7 7 8 9 9 9 10 10 10 10 9 10 9 9 10 10 10 9 10 5 10 100 10 11 10 10 저 편파중개한지 오래됐어요 우리 큰 어르신은요 그런거 굴하지 않고 치시는 분이네요 오 갑자기 집중하시는 우리 서열 1위 큰 어르신 근데 오늘은 초코 시리즈는 독특한데? 12 대 30 주교치기는 명품이네 인테동장님이 또 봐봐요 여보 키스 키스 나도 갈라그래 이제 그분이 저래서 오실라는데 어제 철 따셨다가 다시 오셨나봐 그분이 자 덧댕 나만 덧댕댕 덧댕댕댕 20 짧은 야야야야야 앉았다 아뇨 틈 오 벨우 다시 지네? 13 대 30 지금 독을 품고 계셔 나이스 31 대 13 이번에도 당첨자가 안나오면 한번 더 할겁니다 문위서당고TV는 당첨자가 일단 나올때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더 하는게 이제 마지막이죠 3번까지만 저도 힘들고 치는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쁘게 좀 봐주세요 그렇지 33 대 13 똑같이 남은거야 응 나이스 오빠야 102명이 보고 계셔 오 좀 이따 빠졌어 잘 친거야 35개 쳤기때문에 15개 남았어 오빠야 열리긴 하고 36 대 13 형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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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스타깍 winds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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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대 13 오빠야 13개밖에 안 남았어 네 울산옥사장님 정수영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오빠야 38개니까 12개밖에 안 남았어 놓친 내 죽여버려 그냥 지면 안 돼 오빠 나한테 안 되겠는데 알지 참외 오빠 나한테 안 된다는 거잖아 따고 배짱 나이스 11개 남고 39대 13 2백만에 맞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잘 친다 아니 그냥 놓친 내 보내버려라 그냥 40대 13 놓친 내 보내버려 그냥 잘 친다 우리 오빠 6이닝째 40점 잘한다 꼭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또 우겨 감아졌지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자 13대 40 네 서강종 사장님도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조금 이상한 탐법을 치는데 갑자기 우리 큰 어르신이 작전을 바꿨나 봐 그 즐겨서 더더지기 탐법을 안 쓰고 이상한 탐법을 쓰고 있어 그럼 전혀 한번 이 탐법을 저한테 가르쳐 줬어 진짜로? 그런 거 절대 배우지 마 우리 아버님한테 이걸 배워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그런 거 배우지 마 자 15점 쳤어요 노란공은 300점이라 아직 또 15점 남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성 오빠 오늘이 마흔 두 번째 레슨 하는 날이었어요 참고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저하고 만나서 레슨 하는 게 마흔 두 번째예요 마흔 두 번째 지금 여기 제목 보시면 오빠 마흔 두 번째 레슨 게임 2부 이렇게 써있죠 지금 참고 때문이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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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는데 직접 보면 뭐 아 그래서 수비 들어오시는데 큰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39 대 16 턴 턴 자 이제 7이닝째예요 오바로 넘어가면 8이닝째고 첫 판보다 더 잘 찼어요 일단은 짧게 설명하면 될까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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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또 죽나?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마이너스 1 턴 38 대 16 없어? 아 잘 썼는데 잘 liver iler 오오오 슬슬 수비하시는거 봐 계속 잡으시면 해 이제 물기흐흐흐흐흐흐흨 웃하하하 작전이 몇 segreg others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물귀신 작전이래 1 1 39 대 16 11개 남고 아 또 이상한거 뜨기 시작한다 10개 남고 9개 남고 4개 남고 또 맞았어? 또 맞았어? 응? 이제 뭐 일곱개밖에 안나왔어 오 나이스 6 여섯개났고 자 5점 남았어 5점 야 이번엔 더 잘 쳤어 아 굿샷 4개만 하고 3대 남고 47대 16 3대 남고 9이닝째 럭키 가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 굿샷 짱대 아 여기서 막히냐 어 나이스샷 도떼 49대 16 아 목 쉬었다 이거 큰일났다 3대 남고 자 쓰리고션 취빗 오빠 나 이따 뽀뽀만 해줄게 9이닝에 50개 줬어 이게 웬 떡이야 내가 뽀뽀만 해줄게 9이닝에 맞으면 돼 맞으면 돼 맞으면 뽀뽀린다니까 뽀뽀해주자니까 또 하기 싫어갖고 이야 어쨌든 9이닝에 쿠션까지 갔어 박수 시청하신 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다닐 다닐 음악 우리 오빠가 뽀뽀고 약해요 악 12월 50일 거에요. 하나 둘. 기가 막히지. 아니 왜 조금도 예고 여기 가져왔어 저기 있다가? 이야 역시 18대 쿠션 오 갑자기 16모습? 음 9이닝에 오 나이스. 자 큰 어르신도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이제 큰 어르신 좀 신혼나게 해줘야지. 큰 어르신 나이스. 안 반가워. 안 반가워? 9개. 정말로 9이닝에 쿠션까지 왔어요. 정말 잘 췄습니다. 오빠 이거 사진 좀 찍어놔. 빨리 휴대폰 갖고 와서. 기념일 때 빨리 여기 와서 찍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오빠 휴대폰으로 빨리 이거 찍어놔. 27분 9이닝 50개. 21개 찍어놔. 가서 사모님 꼭 보여드려. 어? 됐어. 가서 이제 재도 돼. 대충 쳐 이제.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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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닝. 자 갠독에 큰 어르신. 300점인데 수분 한개 쳤어요. 그럼 9개 남았죠? 네. 여기서 끝나면은 하얀공 9점 차승 당첨이 되는 겁니다 당첨이 쓰리쿠션 나면은 그런다면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옆으로 흘러서 아 이거 뭐야 아 턴 바로 사장님이 1년 전에 관영도 프로장군에서 받던 이리스님 대단한 노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턴 자 쓰리쿠션 오늘이 저하고 42번째 레슨하는 날이었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ne 250 물탱이를 와 갖고요 웃음 지금 이정도면 엄청나게 다치는거예요 apar PC 자 끝났습니다 이야야야야야 이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직 이겼다 gado 자 끝났습니다 자 당첨자 한번 찾아보세요 큰 어르신 21점을 쳤기 때문에 9점 차승 신공 9점 차승 있습니까 825선 사장님 지금 찾아주세요 오빠가 11인 2에 50개를 쳤어요 갠독의 큰 어르신 21개 쳤기 때문에 9개 남았어요 하향공 9점 차승 있습니까 없대 오빠야 825선 사장님 없대 가입했어요 가입 출력했어요 와 우리 오빠 잘 쳤습니다